여자의 변신은 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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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 머리 해치쇼 대박 대박 뒤집어지면 애들말로 여러분 바빠도 머리 해치쇼 한번 보고가 대박이야 이거 아무데나 볼 수가 없거든 참치 머리 해치쇼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아저씨에 나오는 거잖아 누나 아저씨 아저씨에 소품으로 이렇게 이걸로 한 거야 진짜?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와우 대박 정말 미얼 짱이다 와우 그냥 와 감탄 삼아 눈동자 눈동자 누나를 막 조사부르겠습니다 조사부르 네 아야 참말로 누나를 확 조사부르셔 아따 참말로 누나를 확 조사부르셔 누나를 확 조사부르셔 눈동자는 이건 안 녹아요 누나를 찾기시면 그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 이거 어머 이거 아따 조사부르구마요 멋있게 하네 대박입니다 여러분 왓다시 왓다시 참말로 아 좋다 행복하다 참치 눈물주 아 네 참치 눈물주 아 이거 안 보여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참치 눈물주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색깔 이렇게 나온 거는 그냥 다른 거 섞는 거고요 이게 오리지널 요번은 참치 짱님 한잔 맞으세요 참치 짱님 신랑이십니다 잘생기셨죠 잘생겼다고 난리다 난리 자 참치 눈물주 눈물주 오리지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눈물주 아 저도 한잔 드세요 아하하하 주머니에서 꺼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브라보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참치 물에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? 참치라는 물에 참치는 비린 맛이 나서 물에 닿으면 비린 맛이 있는데 그렇게 안나는 참치가 있습니다 물에 너무 좋아요 이 집으로 못 먹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체험을 많이 못 준비해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신사기판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유 자식아 감사합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어땠을까 어땠을까 응 싸다라면 쪽팔리인데 싸갖고 참치 전화하면 된텐데 싸다라면 쪽팔리인데 다 먹어버려 응 큰일 났는데 와따시 일단 먹어보도록 하자 응 여기서 뭐가 또 갔나봐 우리 인구도님하고 같은 고양인걸로 응 와 이 술이 안치네 어쩌노 아야 가리티비야 니 이 새로로 시작해라 얘 죽여줘야 처음에 이거 먹고 취했잖아 응 조슘아 눈물줄 땜씨 참치 먹으러 우리 시장사생님 참치 먹으러 간대 참치 먹으러 대박 오늘 참치 오늘 좀 나겠어 오늘 참치 오늘 좀 나겠어 머리로 참치 머리를 파고 있네 머리를 참치 한 마리를 다 먹는거지 응 응 아 눈두덩이 살이 그렇게 맛있지 몰라 진짜 이 눈두덩이는 참치 가자랑 한두정도 그냥 응 정말 그냥 와우 우리 뿌드덩이가 엄청 잘 먹어 막 9개씩 어휴 그치? 탈이 없어 참치는 수정아 니 덕분에 진짜 억수로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아 오늘도 대박이고 응 우리 조슘아 기사님한테 미안하네 응